오늘은 밥솥에 닭 한마리를 넣어서 만드는 초간단 맛있는 요리 알려드릴게요 먼저 오늘 주인공인 생닭을 준비해주세요 가끔 생닭을 씻는 분들이 있는데요 우리가 삼겹살이나 고기를 구워 먹을 때도 씻지 않기 때문에 닭은 씻지 않고 키친타올로 핏기만 살짝 제거해주세요 정말 간단하지만 맛있는 양념입니다 진간장 3스푼 굴소스 1스푼을 넣고 잘 섞어줍니다 굴소스는 화면에 보이는 제품을 사용해주시면 좋은데요 화면 터치 후 제품보기 클릭하시면 아주 저렴한 가격에 쉽게 구입하실 수 있을 거예요 양념이 완성됐다면 생닭에 양념을 뿌린 뒤에 잘 발라주세요 닭은 미리 염질을 해두면 더 맛있게 드실 수 있겠지만 오늘은 초간단 요리이기 때문에 그냥 발라주기만 해도 될 겁니다 양념을 발라준 뒤에 대파 한 대를 썰어주시고요 양파도 한 개 썰어주세요 통마늘의 꼭지도 제거해주시고요 닭 안쪽에 마늘과 대파를 넣어주세요 대파는 굳이 다 넣을 필요는 없고요 들어가는 만큼 넣어주시면 됩니다 고급스러운 맛을 더해줄 생강 한 톨 준비한 밥솥에 양파를 잔뜩 깔아주시고요 남은 대파와 닭도 넣어줍니다 혹시나 양념이 남았다면 빠짐없이 부어주세요 그리고 나서 뚜껑을 닫고 만능찜으로 50분간 조리해주시면 정말 고급스럽고 맛있는 요리가 완성되는데요 요리를 처음 하시는 분들도 가족들에게 칭찬받는 맛있는 요리를 만들 수 있을 겁니다 시간이 지나 잘 익은 닭은 꺼내주세요 물이 하나도 들어가지 않았지만 야채에서 수분이 잔뜩 나온 모습인데요 꼭 양념과 함께 먹어야 간이 맞고 맛있게 드실 수 있을 겁니다 짠! 정말 맛있는 닭요리가 완성됐습니다 밥솥으로 쪘기 때문에 닭가슴살도 정말 부드럽고 맛이 좋은데요 화면처럼 양념에 찍어드시면 훨씬 더 맛있게 드실 수 있을 거예요 오늘은 밥솥을 사용한 초간단 닭요리를 만들어봤는데요 오늘 사용된 재료는 화면 터치 후 제품보기 클릭하시면 모두 저렴한 가격에 쉽게 구입하실 수 있으니 여러분들도 집에서 꼭 한번 만들어 드셔보세요 감사합니다 broadbandEEP YELLY 짱 YEL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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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LLY